한시 자유로운 여행 16번째 여행을 떠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800여 년 전 중국 복권성 우계 성남에 있는 남계서원을 한번 찾아가서 우리 그 훌륭한 주자 선생님을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자에 대해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자는 우리가 공자맹자 하듯이 자자 선생님으로 붙인 것이고 본래 이름은 주희입니다 주희는 1130년에서 1200년까지 사신 분인데 우리는 보통 주자라고 많이 얘기를 했죠 남송의 저명한 이학가 철학가입니다 사상가이며 철학가이고 교육가이며 또 시인입니다 자는 원회라고 하고 또는 중회라고도 합니다 호는 보통 회암 선생 또 회웅이라고도 하는데 그 밖에도 여러 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곡산인, 창주병수, 두농 등이 있습니다 원래 휘주 무원, 지금의 강서성 무원현 사람인데 실제로 태어난 곳은 연평, 지금 복권성 부군입니다 부친이 돌아가신 뒤에 불교와 노자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24세 때 이 통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유학으로 복귀합니다 그래서 학문을 토로하는 친구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장남헌과 여동내가 있고 논적, 토론하는 어떤 상대로는 육상산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들과 서로 상호 절차 탁마를 하면서 자신의 학문을 비약적으로 심화, 발전시켰던 것이죠 그리고 유학의 선배인 정호, 정의 즉 정명도, 정의천, 그 이정자의 학문을 계승해서 유학을 한대와 당대에 성행했던 어떤 훈고학 이런 학품에서 떨어져 나와서 새로운 철학체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를 주자학이라고도 그러고 송학이라고도 그러는데 이 국제학회에서는 유학을 새롭게 했다 그래서 네오칸 퓨션이 있으면 신유학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19세의 과거의 급제에서 진사가 된 이후에 71세의 생애를 마칠 때까지 여러 관직을 거쳤지만 약 9년 정도만 현직에 있었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학자로서의 예우를 한 관직이지 현지에 부임할 필요가 없었던 어떤 명목상의 관직이었습니다 사후 1209년과 1230년 두 차례 시호가 내려졌고 1241년에는 그의 위패가 정식으로 공자사당에 모셔졌습니다 송대의 성리학 이것을 완성한 분이 바로 주자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나 일본, 중국은 물론이고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시 관서유감이라는 시를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원시를 한번 읽고 새겨보겠습니다 관서유감, 기일 이 시는 원래 두 수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것을 보는 겁니다 관서라고 하는 건 책을 본다 하는 얘기인데 소리내어 읽지 않고 조용히 묵독하는 거죠 유감은 느낌이 있다, 느낀 바가 있어 책을 보다 독서를 하다가 뭔가 느낀 바가 있어서 시를 쓴 것이 바로 이 시입니다 이 시는 네 구절로, 네 구로 되어 있죠 일곱 자식, 칠원 절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칠원 절구에서는 보통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마지막 글자가 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개, 회, 레 이것이 평성 회자 운인데 중국 발음으로 하면 카이, 화이, 라이 이게 같은 운의 글자를 끝에 쓴 거죠 자,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반무방당 일감계하니 천광 운영 공배해라 문거 나득 청여허요 위유 원두 활수레라 반무할 때 반은 반이라는 뜻이고 무라고 하는 것은 이 토지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예요 그래서 보통 한 백보 정도의 백보식 가는 사방의 땅을 무라고 그러는데 예전에 맹자에도 정전제 백무, 한 집에 백무식 나눠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확한 평수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지기 도마지기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반무하면 그렇게 크지 않은 연못을 말하는 거죠 방당이라고 그러는데 방자는 네모난다는 거고 당은 연못당자인데요 연못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삼수변에 이끼야자 쓰는 지, 당 그래 예전에 지당의 빗불이고 양류의 내끼 이런 시조 있지 않습니까? 지는 둥근 연못을 지라고 합니다 당은 네모난 연못을 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굳이 방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당만 써도 이미 네모난 연못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의 운을 맞추기 위해서 방당이라고 했어요 아주 넓지 않은 반마지기쯤 되는 네모난 연못에 일감개, 일 하나의 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볼감자죠? 동사로는 명사로는 거울감자입니다 귀감이 되다 그럴 때 그런데 이 감자에 쇄금변을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전에는 유리가 들어오기 전에는 거울을 갈아, 거울이 아니라 구리, 구리를 갈아서 그걸로 동경 또는 도를 갈아서 이렇게 그런 것으로 이제 거울을 삼았어요 그래서 이게 감입니다 거울이 개 열렸는데 조그만 연못에 거울이 하나 열렸는데 그러니까 연못의 맑은 물을 거울로 비유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천광 운영 공배해라 거울 같은 맑은 물에 하늘빛과 운영은 구름꾼 그림자형이죠 구름 그림자가 공 함께 한 가지 함께 배회한다는 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걸 배회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맑은 물이 얼마나 맑은지 하늘빛이 그대로 비춰있고 그리고 구름이 그 위에서 배회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문, 거, 나득, 청여, 문, 묻는다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묻는 거예요 거는 그 사람, 그를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문기를 나득할 때 나는 어찌 나자입니다 어찌 득 얻었느냐 그런데 여기서는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청, 말글, 청은 말글 청자예요 어찌 그렇게 맑을 수 있느냐 여허라고 하는 말은 이같이 이처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면 연못에게 묻느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맑을 수 있는가 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의인화시켜서 묻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연못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대답을 하는 거죠 우이요 원두 활수래라 위, 이때 위자는 원래 우리가 보통 하다, 되다, 뭐뭇을 위하여 그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이유는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있기 때문이야? 원두라고 하는 말은 근원처예요 아주 물이 근원이라든지 어떤 사물의 근원처가 원두고 활수는 살아있는 물 그러니까 원두가 있어요 무슨 활수래 살아있는 물이 흘러나오는 근원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뭐예요? 그 안에 물이 퐁퐁 계속 솟는 샘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시를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주자가 아마도 책을 읽다가 문득 깨달은 바가 있어서 쓴 시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일종의 도통시, 도통한, 각도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오묘한 철학적 이이치를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서 형상화시키고 또 이걸 잘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시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설리시라고 그럽니다 설은 말씀설자에다가 이치리자 이치를 얘기한 시다 때로는 천리시라고도 그럽니다 철학할 때 철자에다가 이치할 때 리자를 써서 철학의 이치를 나타낸 시 그런데 많은 도학자들 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를 많이 썼어요 옛날에 그런데 그 시가 대체로 이치, 이론을 얘기하는데 얽매여서 이장이라고 그럽니다 시적인 맛을 살려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이치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뭐 이기가 어떻고 이기 이원눈상 뭐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치 분위기가 그대로 이 안에 있어요 그걸 이제 한문으로는 무리어이 유리치라 이치를 언급한 말은 없으나 이치 분위기가 있는 최상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시는 직설적으로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무언가를 비유해서 느끼게 하고 상상하게 하는 이런 시가 좋은 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주자가 책을 읽으면서 난해한 부분에 막혀 가지고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호련이 뜻을 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문득 집 근처에 있는 반마지기쯤 되는 조그만 네모난 연못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복권성 우계 성남에 정의제라고 하는 관사에 지금은 그게 남계서원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아마 지냈던 것 같습니다 주자가 그때 그 안에는 네모난 연못이 실제로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연못을 떠올려서 갓 봤는지도 모르죠 갓 나가 봤겠죠 그런데 거울을 열어놓은 것 같이 작고 맑은 연못이 쫙 떠 있는 것에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심체, 마음심자, 몸체자에 마음이 본체가 아주 허명, 텅 비어있고 또 밝은 것임을 연상해 내는 겁니다 거울을 우리의 마음에 비유한 것이죠 그래서 연못에 하늘빛 그리고 구름의 그림자 등 온갖 형상이 다 이렇게 비춰지는 것을 뭐로 비유했냐면 책 속에 갖춰진 모든 이치가 내 마음 속에 인식되어지는 것 그것으로다가 그것과 같다고 본 거예요 마치 맑은 연못에 하늘이 비치고 구름이 비치는 것처럼 내 맑은 마음 속에 다른 어떤 외적인 지식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연못 물이 흐리거나 또는 얕거나 흐리면 사물을 옳게 바로 비춰줄 수가 없죠 사람의 마음이 텅 비고 밝지 않으면 사물을 바르게 인식할 수 없으면 당연할 것입니다 주자는 그래서 다시 물음을 던집니다 연못의 물은 어찌하여 이렇게 맑은가? 연못에게 물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한 얘기죠 그러면서 스스로 답을 합니다 살아있는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근원이 있어서라고 스스로 답합니다 샘이 솟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못에 들어오는 물이 없이 그냥 고개에서 고여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흐려지고 썩고 그러죠 그렇다 새로운 물이 들러들어오지 않으면 연못 물은 흐려지고 아니 썩게 되죠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해야 늘 맑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살아있는 물의 근원처럼 우리의 마음을 맑고 밝게 유지시켜주는 근원은 무엇인가 천리, 즉 하늘의 이치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천리의 흐름이 만물을 존재하게 하고 또 우리 마음 속에 어떤 인식 능력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겠죠 주자는 만물에는 모두 이치가 있고 우리 마음은 그것을 알 수 있는 선천적 인식 능력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왕양명처럼 내 마음만 바르게 하면 곧 사물이 저절로 바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궁구하는 공부 즉 경물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암을 미루어 가야 한다 그래서 경물 취지라는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마음을 맑고 밝게 해주는 근원은 가장 근원적인 것은 천리, 하늘의 이치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독서와 관찰을 통해서 어떤 사상과 이치를 습득하고 깨닫는 공부 이것 또한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해주는 또 다른 큰 원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자는 바로 이런 큰 깨달음을 우리 눈앞에 보이는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천마디의 말보다 몇 글자 안 되는 시 한 수가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마음, 이 자그마한 연묻의 물이 마르지 않게 또 물이 흐려지지 않게 끊임없는 독서와 수양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의 마음, 이 자그마한 연묻의 물이 마르지 않게